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하라.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. 아-멘! 한 번 더!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하라.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. 아-멘! 지금 옆에 있는 친구를 소중하게 대해줘. 그러면 친구도 너를 소중하게 대해줄 거야. 내가 바라는 대로 친구에게 해주면 모두가 행복해져. 내일 또 만나! 안녕!